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골든글로버 비츠코인 마지막으로는 백신 3가지 키워드 함께 하겠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말한 배우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 번호 1번 오일람,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오영수 씨입니다.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버 시상식이 할리우드의 보이콧으로 파행했죠. 하지만 외신의 기사를 읽어보면 오영수 배우가 한국 배우 최초로 나무조연상을 받은 것을 올해 시상식의 주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아서 정리했는데요. 먼저 CBS 방송은 오징어 게임 스타 오영수가 골든글로버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통신에서는 할아버지 오영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상을 차지했다고 전했고요. CNN 방송도 오징어 게임 스타 오영수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신은 팬들을 사로잡은 그의 연기 인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CBS 방송은 그는 200편 이상의 연극 무대에선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 배우 중 한 명이라며 영화와 TV 드라마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조연을 연기했다고 전했고요. 포브스는 독창적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순식간에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드라마라는 명예를 얻었고 극 중 오영수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다면서 골든글로버 수상에 따라 78세 그의 연기 이력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찬란할 오영수 배우의 미래와 K-콘텐츠의 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연초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고점 대비 40%나 폭락했고 이더리움도 30% 넘게 하락했죠.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 탐요 지수는 2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극단적 두려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CNBC의 외신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참보스 빌렛 40,000 달러 to the lowest in September.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밑으로 추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암호화폐는 새해 들어 기술주들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에서 나스닥 지수가 4.5% 급락했을 때도 암호화폐 역시 동반 내려갔고요. 10일에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를 돌파하면서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암호화폐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한때는 또 디지털금으로 불리면서 가치보존수단 역할이 기대됐던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실상은 위험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CNBC가 평가했습니다. 에치스는 시장이 불안하면 비트코인을 폭락한다면서 비트코인은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심각한 충격 없이도 더 큰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결제를 내세우며 암호화폐 띄우기에 나섰던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한 테슬라인데요.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도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천 달러 위에서 움직인다고 한때 천슬라라는 별명이 있던 테슬라는 이날 장중 천 달러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을 찍은 후 다시 빠르게 4만 달러선을 지켰습니다. 마켓워치의 기사도 함께 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최근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시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보도 보겠습니다. 백신을 시판 중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올해 오미크론 변이 전용 백신을 출시합니다. 화이자는 3월, 모더나는 가을쯤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화이자 CU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를 앞두고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은 오는 3월이면 출시 준비가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수량에 대한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CEO도 CNBC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접종을 위해 올 가을 오미크론 변종 대상의 부스터샷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매일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올 가을 가능한 최고의 제품을 준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mRNA 백신의 추가 접종만으로도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높거나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온 가운데 이 두 회사는 부스터샷은 물론 전용 백신으로도 오미크론 확산세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더나와 노바백스는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예방하는 백신 개발도 착수해 또 한 번 주목됩니다. 이번 발표는 현재 시간으로 10일에서 13일 열리는 미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에 미칠 핫한 키워드 함께 하셨습니다.